Q. 등장 저희가 굉장히 학교에 오랜만에 오는데요.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학교에 4년 만에 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립네요, 학교가. 2년 만에 왔어요. 벌써 2년 만에 왔어. 2년 차만 왔죠, 다 2년 되지 않았고. 데뷰랑 비슷하겠죠. 데뷰랑 비슷하겠네. 학교 안 온 지 데뷔 때랑 비슷해졌어. 데뷔랑 비슷하게 됐어. 데뷔랑 비슷하게 됐다고? 네. 학교 졸업한 거랑 그리고 이제 데뷔한 거야. 그래서 딱 이 녀석이 비슷해. 그렇네. 저도 이제 애들이랑 똑같이 안.. 아! 저 그래도 중간에 한 번 중학교를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동생들이랑. 너 다닌 거. 다닌 거는 이제 저도 2년 다 돼가지고. 그립습니다. 교실 가고 싶다. 저는 학교 진짜 좋아했거든요. 학교 다니는 거. 그 어른들이 옛날에 얘기했던 학교가 그리워진다는 걸 알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 일주일 내내 다 갔어요. 안 나간 사람? 네 안녕하세요. 빠바밤. 이곳은 어디냐. 이제 새 그룹 패션 디자인 고등학교입니다. 저희 싸이커스가 이제 스크루어택을 하러 오늘 고등학교에 깜짝 방문했는데요. 방금 막 리허설을 마치고 내려온 길입니다. 저 사실 학교에 굉장히 오랜만에 와서 굉장히 설레고요. 제가 이제 어제 인사일커스 촬영 때 오늘 15분을 촬영을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오늘 분량을 15분을 찍어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제가 15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제가 좀 촬영을 할 생각이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학교에 온 만큼 저희 고등학생분들이랑 재밌게 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학교 다닐 때 근데 졸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그렇게 막 저는 이제 졸업한 지 1년 정도 돼가지고 좀 오랜만에 오는 거긴 한데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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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다닐 때 추억은 바로 바로 이제 현우 형이 축구를 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추억이라면 전화 보고 전에 제가 학교를 1주일 내내 나갔던 기억이 아무래도 가장 인상 깊지 않나 저는 이제 활동하면서 학교를 갔었던 기억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때 멤버들 다 와서 당시는 안 왔지만 다른 멤버들 와서 그 뭐야 막 와 소리 질러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밴드북 공연을 마지막 밴드북 공연을 못하고 전학을 왔던 게 정말 가장 아쉬워서 남고였습니다. 오늘도 한번 파이팅 해보죠. 파이팅! 파이팅! 저는 중학교 때 학교 음악 시간에 랩을 했었거든요. 진짜요? 진짜 랩 그래서 랩 내 마디나 써서 부르는 게 수행 평가였어요. 진짜로? 진짜 너네도 있을 걸? 음악 교과자에? 선생님이 랩을 알려준 거예요? 선생님이 알려주진 않고 그 이제 랩 그 거기 실려있는 음악을 틀고 그 리듬이랑 그거를 이제 악보로 옮겨서 애들한테 이제 알려준 다음에 그걸 부르는 게 1차 수행이고 2차 수행 때가 내가 하고 싶은 랩을 내 마디 써서 부르는 게 가창수행 와 이거 학교에서 그거 했어. 그 뭐야 비화의 선배님의 그 타임스쿨 우리는 그거 했어 진우션 선배님의 진짜? 우리 그거 아 뭐였지? 그거 부르겠는데 진우션 선배님 우리는 수학 시간을 했어 수학 선생님이 수학 관련돼서 랩을 써보라고 내가 또 수학 관련돼 있어 아 그래 1도 아닌 2 1은 2 그리고 정상부하기 3은 6 아 그래 정상부하기 아 팀 이름도 써야죠 이 집이 듣고 연습해가지고 이제 딱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 1등 해주고 팀 이름 와 사실 제가 팀 이름 뭐 했어요? 나? 아 근데 기억 안 나니까 마지막으로 봤는데 중 1 이여거든요 근데 저도 기억 안 나게 8년 전이에요 8년 전 8년 전? 마지막 그 수학 여행 8년 전 제가 또 밴드 마지막으로 밴드부 했었죠 나 그 장기자랑 나가서 엑소 선배님 중독쳤었거든 혼자서? 아니 아니 그 남자 아이들 같이 수민이도 했었잖아 저는 뭐 했는지 알아요? 모르겠네 아 맞아요 BTS 선배님이 아주 그때 메가 히트였기 때문에 저 월함중 BTS 저 그 영상 봤어요 월함중 BTS 저 그래서 얼마 전에 대구가서 월함중 BTS 친구들 만났거든요 아 진짜 챌린지 안 찍었어요? 챌린지 안 찍었어요? 챌린지 안 찍었어요? 다들 되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왜? 흑역사잖아 야 그거 나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낭만이지 낭만 아 그렇네 그건 맞네 첫사랑상은 유준이고 진식이는 어우 진짜 성격도 포함 아니 성격 포함 안 하잖아 아니 성격 포함은 나 아니 진식이는 딱 그걸로 가 딱 이제 다 배전되고 가서 딱 봐서 그 딱 본 상황 그냥 딱 첫눈에 반한 사람 딱 그때 말하잖아 그럼 진짜 진한 사람을 쳐 딱 진한 사람? 밤에 진한 사람 진짜 제일 진하게 생겼어요 딱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특히 저는 그런 처음은 의미가 없던 그냥 그냥 본인이 자신이 없거든요 깊은 그걸 봐요 진심해 봐 진심해 봐 진심해 봐 너무 잘생겼어 근데 깊은 성대를 보는 거였으면 당신은 더 많이 들네 그거 봤을 때 전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차 안 얼마나 안 좋은가를 봤을 때 많이 절차 안 해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딱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이 여고에서 스크로텍 하는 건 너무 떨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불량 담당 김민재입니다 이제 지금 재필 형님께서 인트로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제 버틀하기 전인데 어 굉장히 떨리네요 굉장히 떨리고 이제 오늘 또 재필 형님이 너무 재밌게 잘 해주신다고 해주셔가지고 긴장이 조금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잘할 수 있을지 굉장히 떨립니다 학교에 오랜만에 와서 공연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고 좀 긴장이 되는 그래서 오늘 무대 재밌게 사이클스다운 무대 보여드리고 많은 추억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인사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사이클스다운 안녕 우리 유준이는 되게 아기 같아 보이는데 이래봬도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반전 매력이 있는 친구고 되게 순둥순둥하고 착해요 그래서 되게 귀여운 아기예요 수윤이 형은요 아까 보시다시피 땀이 많이 나는 편인데 땀 많이 때려나가 항상 섹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Mario 시작 3 2 1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켜 지켜 사실은 내가 너만의 고민이 났어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걸 아직 많이 모자라도 가진 건 없어도 일어나라도 받아줄래요? 그녀의 마음을 넘치고 We go! 날이 툭툭툭툭툭툭 날이 모은게 쇼 날이 날아다 짚고 야 이거 미친 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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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만 줘 너의 몸은 미셔 둘의 몸, 둘의 몸 맹댄 자에게 미친 홈 정말 너무 재밌게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사이클스 정말 많은 귀여움과 외력과 잘생기면 안 좋은 팀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진짜 좋은 시간 만들어서 너무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사이클스입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학생들이 너무 재밌게 잘 놀아준 거 같아서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저 진짜 역대 한 무대 중에 진짜 손에 꿇게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뭔가 오랜만에 진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기 맞아 진짜 학교 축제한 느낌 맞아 맞아 약간 축제 딱 올라간 느낌 약간 떨린 정도는 마마 정도? 맞아 맞아 그래 이상했지 뭐 그리고 이게 앞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더 떨리더라고요 맞아 오늘 진짜 잘 응원해주신 세 그룹 패션 DJ 고등학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 저희랑 오래오래 봐요 오래오래 봐요 좋아해주세요 많이 나 로닝 됐겠지? 됐겠지? 오늘 파이팅! 다음에 오면 저희한테 얘기해줘요 그때 답답하고 지켜보고 있을게요 너무 고마워요 그럼요 지금까지 사이코스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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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